나이스 깨섰다 강조 저기 간다 저기 간다 와 나이스 뭐야 무슨 일을 한거야 방금 뭐야 와 반응 납치했어 아 자동차 진짜 아잇 아 본데 아니 판정이 왜 이 거에 터졌나 아닌데 니 거에 터졌어 아니 키릴이 들어가다가 마냐 들어가는 사이에 들어왔는데 야 슬비 멋있다 슬비 저 야수의 심장이냐 저거 야 불구덩이로 그냥 뛰어드는데 아 아니 뭔 놈의 스킬을 그렇게 써요 니 애들 맨날 아 얘랑 안 맞아 나 진짜 서로 안 맞대 서로 아니 참 안 맞아 얘랑 니가 이상하게 쓰는게 아니 다른 애랑 아무리 줬고 진짜 얘랑 안 맞네 님 아니다 왜요 아니면 아니면 님 아까 나한테 질량 캡틸이 갔다가 말려고 했죠 아 느꼈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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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판정 봤어 여유가 있어서 잠시 템을 좀 눌렀는데 아니 근데 킬이 괜찮아서 참았어 그럼 방패들 저거 킬이면 그냥 스패 갈겨버려 그냥 아니 근데 내가 스패를 써도 이게 집어 때려잖아 알잖아 해피 스패가 뜰지 뭐가 뜰지 모르잖아 니가 뒤방향키를 누르고 셀다는 소리겠지 아 뒤방향키를 누르면 그렇게 되는 거야 어 아 나 몰랐는데 아이 진짜 아 진짜네 아이 진짜 왜 안 올리지 아 알고 있는 줄 알았지 당연히 나는 이 게임의 대부분을 몰라 당연히 어 안 했 오 빠졌는데 다 봤다 죽었어 죽었어 야 나 언덕에 맞췄지 방금 그러면 야박이 킬야 도망쳐라 딜럴때 아니다 이원 이원 아이 그냥 죽었어 이원아 이원 이원 진짜 겁나 웃겼어 그때 킬탄 쓰러지는 것까지 겁나 완벽하게 쓰러져가지고 진짜 진짜 예술이었어 그거는 힐리처상 봐야 된다니까 아 진짜 예술이었어 나도 그때 그 심정이었단다 아 지금 장면이 그 장면하고 비슷하다고? 어 비슷하긴 하네 이게 똑같은게 말이죠 린이라고? 게임 멈췄어 엄청 멈췄어 야 게임 튕긴거 같은데 어 저 저 저 저 저 응답없음 나도 응답없음 돌아왔어 돌아왔어 나 응답없음 나도 응답없음이었어 야 아직도 응답없음 이럴 정신 못 차렸대 풀렸어 이제 풀렸어